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2명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3명은 더 있는 걸로 보이는데, 휴대전화에선 성착취물로 보이는 영상까지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최민성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옵니다. 사복을 입은 경찰이 차량 양옆을 막아서며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합니다. 성매매를 했던 10대 여성과 다시 조건 만남을 하려고 약속한 장소에 나왔다가 검거된 겁니다. 이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최소 3명의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은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 앞에서도 30대 남성 B씨가 긴급체포됐습니다. 한 미성년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타났다가 잠복해 있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또 다른 수상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성착취물로 보이는 영상이 나온 건데 경찰은 포렌식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SNS를 꾸준히 모니터한 결과 이들을 발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성범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촬영기자1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